오늘 장 특징주들 살펴보면 당연히 코로나 관련 주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업종들 보면 해운주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선정위 좀 들어볼게요. 네, 지금 해운주 오늘 같은 경우에도 뉴스가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수에즈 운하 이슈가 터지고 나서 한동안은 조금 승고르기 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다가 2분기 실적에 주목을 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리포트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자신을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지금 3월, 4월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우리가 매해 5월부터는 그 1년을 담당해줄 고정 계약을 하는 시기가 5월입니다. 5월부터는 새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시점에 운임 단가가 어느 가격선에서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딱 이 타이밍에 맞춰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1년치 계약을 잘 해놓으면 올해 1년치 영업이익을 아주 손쉽게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관련주들이 바로 해운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지금 연거포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도 그냥 이런 시기에는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도 해운주를 또 소개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요. 안전한 게 대세를 따라가는 것도 안전하죠. 지난주 상해 컨테이너 해운 운임 지수자 SCFI가 올해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어요. 8주 만에 2800포인트 때 회복을 한 상황이었는데 최근 흐름도 좀 더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요. 계속해서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해상 운임이 지금 4월 들어서부터 조금씩 상승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수에주 운하 사고가 발생을 하고 난 이후에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 2, 3주 내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대장격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이 HMM이니까 HMM을 살펴보면 추세로 놓고 봤을 때에는 거의 지난해 하반기에서부터는 계속해서 심없이 달려오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수에주 운하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는 약간 좀 조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격선으로 봤을 때에는 2만 8천 원대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견조한 바닷권 지지, 지지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지를 형성을 한 이후에 다시금 신고가 돌파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장주와 비슷한 움직임을 같이 하는 그런 해운주들은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해운주 여러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 저희가 좀 주목해 볼까요? 제가 과거에는 또 페노션이라는 종목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선주지만 또 대한해운, 또 HMM 또 이런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었던 상황인데 좀 새로운 종목이 없을까라고 보다가 태웅 로직스라는 종목을 발견을 했거든요. 태웅 로직스요? 네. 태웅 로직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국제 물류를 주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금호, 석유, 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들 기업들하고 거의 20년씩 계속해서 함께 호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다는 건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목을 해볼 부분은 하이제 항공이라고 있어요. 하이제 항공하고 얼마 전에는 이제 서로 협력관계를 체결을 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 간의 지분을 교환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지분 투자를 같이 한 그런 상황인데 하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저장 탱크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시제품을 개발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덩달아 그러한 회사의 지분을 취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소에너지 산업에도 뛰어든 것과 다름없는 그런 이슈를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가격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월봉상으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HMM보다는 약간 좀 탄력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견조한 움직임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이 기업은 6,700원에서부터 7,200원, 300원대가 주로 근래에 매물 소화가 이뤄지고 있는 박스권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지금 직전 고점 돌파를 하기 위한 시도가 나온다면 결국 상단 부근에서 최근과 같이 해운조에 대해서 업황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나올 때 이 상단을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상단 돌파를 하시는 걸 보고 진입을 하셔도 괜찮고요. 가격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잡고자 하신다면 7,000원에서 7,300원 부근에서 밴드 안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손절가를 6,75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1선 부근이거든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러한 가격에서 매수 진입을 해보셨다면 목표가 1만 원 손으로 잡고 한 차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또 석유, 화학 관련 주도 언급해 주셨는데 태용 로직스는 또 복합 모멘토는 또 보여지네요. 지금 현재 매수가 밴드 안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1.97% 상승하면서 7,23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매수 타이밍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목표가 1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테만 이슈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